이 영상은 여러분들께 상품 구매에 도움을 드리고자 만들었습니다. 매일매일 상품에 대한 판매 실적 및 상품 정보 구매평등을 고려하여 베스트 상품 탑10을 선정하였으니 알짜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. 8위 제품은 성능 대비 가격이 너무 저렴하게 나온 제품이랍니다. 7위 제품은 디자인이 너무 예쁘죠? 디자인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습니다. 선물용으로도 안성맞춤입니다. 5위 제품은 구매자들 사이에 입소문이 너무 좋게 났어요. 구매평을 읽어보시면 지금 당장 구매하셔도 후회하지 않을 제품입니다. 3위 제품부터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맘에 꼭 드실 베스트 상품들입니다. 상품 구매는 영상 댓글에 있으니까요.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. 짧은 영상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상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ood们 appreciative입니다. 저희 tv씩 응원해주세요.